안녕 여러분 주아주블리입니다 주아주블리가 요 때까지 요 때까지 창을 열심히 해봐도 실버 버튼이 안 나와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주아주블리가 너무 속이 아파 너무 지금 속이 아파 얼마큼 기다렸어요? 어쩜 기다렸어요 저희가 이사도 갔어요 근데 누가 실버 버튼이 안 놨어요 왜 안 온 것 같아요? 1번 주사이사탕을 우리가 안 해서 2번 우리를 씌여해서 3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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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뭐지 3번은 뭐할까 유튜브 측에다가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실버 버튼 다들 받았나요? 근데 저희는 아빠라서 너무 속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주아가 그때 슬라임도 찍었고 많이 찍었잖아요 아빠가 미국에서 갔다 와서 선물도 좋은 것도 찍었고 실버 버튼 꼭 주실 거라 믿고 우리 이 영상을 마칠까요? 그래요 또 마지막으로 또 할 말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어 그러면 다음 영상 더 재미있게 찍어볼까요? 우리 열심히 네 그때까지 주사이사탕 그때까지 냠냠냠 기다려주세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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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